혜진이 지인아 앞바닥에 쭉 혜진이 혜진이 빈 숟갈이죠? 혜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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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룡이다 공룡 공룡 공룡이 어떻게 해? 공룡이 공룡이 지인아 내릴까? 내려서 공룡보러 갈까? 네 가자 갑시다 공룡이다 여기 뭐야? 어어 으어 응 달려 리헌아 리헌아 올라가자 가자 가자 리헌아 와우 공룡알이다 알속에 들어왔네 알속에 들어왔어 리헌아 물린다 윤희아, 아, 해봐. 헤헤헤 아팠 아팠 무서워 아팠 무서워 미끄럼틀이 미... 왜? 이렇게 천천히 미끄럼틀이... 딱 때문에 그런가 봐, 그렇지? 헤헤헤헤 무료로 대회해드릴게요. 무료로 대회할 수 있나요? 내내 준비하는 건 줄 알아요. 올라가서 한 번 해볼까? 윤희아, 여기로... 올라가서 해봐. 여기다. 하하 아팠 아팠 무서워 아팠 미끄럼틀이 미... 왜? 맞아, 맞아. 이렇게 천천히 미끄럼틀이... 딱 때문에 그런가 봐, 그렇지? 그렇지? 헤헤헤 무료로 대회해드릴게요. 무료로 대회할 수 있나요? 내내 준비하는 건 줄 알아요. 올라가서 한 번 해볼까? 윤희아, 여기로... 올라가서 해봐. 여기다. 아팠어. 쏴. 어? 어? 으흐흐흐흐흐? 어. 으흐허. 으흐흐흐흐, 으흐흐흐흐흐흐.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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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초를 좋아하는 가현입니다 역시 민초가 짱입니다 니은이도 민초를 먹었었나? 니은이도 안 먹었지 니은이는 초콜릿 니은이도 안 먹었지 맛있어? 맛있어 리은아? 우리 맛있어요? 리은아! 앞바닥이 쭈고 긴 숟갈이죠? 긴 숟갈이죠 아이고 아이고 여행 즐거우십니까? 매우 즐겁지만 역시 몸은 힘드네요 안 힘들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최선을 다해주는 우리 됐게 야 아빠 간질간질 아빠 간질간질 해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지금 어디 가나요? 가족 운동화를 마치기 위해서 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발끝이 지금 여기 있어요 저희가 공간 여유가 한번 만져보시겠어요? 양말 안 신었으니까 옌아 편해? 편해? 최고 해봐 최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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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은이 거랑 빨리 좀 주게 해봐 그럴까? 지금 저희는 대게를 먹으러 왔습니다 리은아 대게 먹으러 왔지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참할까요 짠? 자 리은이 짠 물통 들어 부산 부산 부산을 자주 왔던 편인데 아이와 함께 오는 건 처음인가요? 좋겠네요 생각보다 처음인가요? 어렸을 때 보통 부산 되게 자주 왔거든요 여름 휴가로 항상 부산 계절을 가던 거예요 아빠가 왜 이렇게 밤마다 졸려서 나 아빠가 잠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지? 응 잠이 없는 사람이었어 육아는 고작도죠 육아는 고작도죠 육체가 힘들고 육체가 힘들고 육체가 힘들고 이거 먹을 거야? 응 얘네 맛있어 더 줘 맛있으면 최고야 최고 육척 맛있어 아이와 랍스터랑 대게가 같이 나온 세트입니다 커플 세트 얘네 둘이 커플이라는 거야? 네 미안합니다 하하하 저희는 버베이 101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지막 밤 야경이라도 좀 예쁜 데로 보려고 오늘 마지막 날에 오길 잘했네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예쁘다 오늘 마지막 날에 오길 잘했네 어 너무 최고 최고 지금 보고 계시나요 쭈쭈쭈 쭈쭈 쭈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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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저희는 돌아갑니다 너무 아쉽다 더베이에 와서 맥주 한잔 안 한 거는 처음인 거 같아요 여기서 막 맥주 한잔 하면서 찍는 것도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리윤아 20년 뒤에 다같이 맥주 한잔 하죠 리윤이가 혼자서 너무 잘 놀아요 여행을 왔다는 거 자체에 리윤이도 지금 물장이 흥분이 된 상태 같아요 지윤아 재미있어? 지윤아 재미있어? 지윤아 재미있어? 지윤아 재미있어? 다음에는 어떤 여행지를 올 것인지 기대 보시죠 다음에는 어떤 여행지를 올 것인지 기대 보시죠 여행 꼭 가야겠네 지윤아 안녕 안녕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합니다 부산에 왔으니까 또 지윤아는 먹어야 되잖아요 마지막 점심을 먹고 카페 한 번 갔다가 저희는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밀면을 먹으러 왔습니다 리윤이 거 어린이 밀면 양념장이 없어 배고파서 계란을 집어먹었습니다 다한이 심지어 배고파서 그냥 먹어버렸네요 냠냠냠 맛있겠다 이리 밀면 가자 손! 가만히 해 지윤아 빌돌에서 봤던 거 기억나? 스누피 기억나? 스누피 기억나? 이게 되게 잘 해놓은게 스누피 스누피 집 찰리브라운 오세인 루페타 스누피 친구 이름 까먹었는데 됐죠? 애써 아뢰 고향에 부착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비행기 타려고 대기 중인데요. 가기 싫네요. 2박 3일에 짧은 재미있는 여행을 가지고. 저는 아쉬움이 나군요. 저 완전. 나도 완전. 여행을 잘 마무리하고 서울 올라가서 일상생활을 더 열심히 소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포로. 대기 성공. 마트에서 시작. 우리 앞서. 우리 앞서. 이렇게 실수하셔서 끝내가 없었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